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 입니다 아 진짜 이제 봄이 왔나봐요 여기 이렇게 새아침 다육에도 봄이 와서 아주 다육이 들이 환 해졌어요 어 물도 조금 더 들은 것 같고 너무 예쁩니다 아 이거 둥근 비치후리데 같은데 너무 예쁘네요 비치후리데 이거는 레몬비치구요 예 너무 예쁩니다 어 이거 로치 로찌 로찌 오늘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예쁜 다육이들 보여드리면서 오늘 또 여기 새아침 다육에 예쁜 다육이들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선보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한번 그걸 보러 갈까요 네 오늘은 조금 저희들이 이 그동안에 많이 보지 못했던 그런 다육이들 좀 특이하고 예쁜 희귀종 아이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어 보통 만원에서 8,000원 짜리 인데 요것도 이제 5만원 이상 사시면요 네 저걸 또 선물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기 화분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아 화분 너무 예쁘죠 어 요게 거의 음 만원 이상 되는 그런 화분 인데 요거를 5만원 이상 사시면 요거 하나씩 선물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요거 화분만 가는 거에요 여기 밑에 소속록은 따로 사시는 거구요 그럼 지금부터 어 다육이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예 노을 아 노을 색감이 너무 예쁘죠 에 핑크 핏 에케베리 속이라서 장미 문양으로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노을 8,000원 이구요 음 예쁜 니다 뭐 한 10cm 정도 화분에 신겨져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로망 로망 이구요 로망은 6,000원 입니다 6,000원 로망 6,000원 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00원 짜리 골드 라벨 골드 라벨 처란 처라 입니다 예 골드 라벨 처라구요 여러 개 있네요 골드 라벨 처라 1,000원 입니다 예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5,000원 입니다 5,000원 5,000원 크리스마스 구요 5,000원 이상은 또 택배비 무료 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건 블랙 아이스 블랙 아이스도 1,000원 이네요 1,000원 블랙 아이스 1,000원 그 다음에 로즈퀸 로즈퀸은 8,000원 입니다 로즈퀸도 장미문양 형으로 아주 꽃처럼 예쁘네요 8,000원 8,000원 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흑장미 아 흑장미 너무 예뻐요 흑장미도 1,000원 입니다 1,000원 이면 엄청 가성비가 착합니다 예 흑장미는 색감이 참 독특하고 예쁘죠 약간 검정색이 들어간 그런 붉은 빛으로 흑장미 너무 예쁩니다 예 이거는 블랙 쪼크 블랙 쪼크는 흑장미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더 블랙 쪼크 블랙 쪼크 블랙 쪼크 블랙 쪼크도 은근 매력적이네요 블랙 쪼크 1,000원 입니다 블랙 쪼크 아주 은근 매력적이에요 3두 짜리도 이렇게 있구요 2두 짜리도 있어요 화가 또 1,000원 입니다 1,000원 이구요 이것도 1,000원 짜리도 있고 2,000원 짜리도 있고 3,000원 짜리도 있어요 화가 1,000원 이구요 2,000원 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화가는 엄청 많네요 아주 색감이 엄청 예뻐요 색이 아주 빨갛게 물들어 가지고 너무 예쁘네요 다음에는 아르게인, 아르게인도 만원입니다 만원 만원이고요 이것도 아주 예쁘네요 아르게인도 예쁘게 생겼어요 입술 끝에 그 색감이 아주 붉게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아르게인 만원 이고요 그 다음에 콜로라빈, 콜로라빈도 만원입니다 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엑시타조도 만원입니다 만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만원에서 8,000원, 5,000원 하는 그런 희귀 다육들이에요 특이한 다육들 이렇게 이제 가격도 싸고 선물도 주실 때 구입하셔가지고요 네 힐링 힐링 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지금까지ости이기 어땠 primarily 전부에 제한 engage με 진짜 그냥 수강wh там 탄산 おい 저희가 그냥 ыми тех